이중일씨 우리가요 때때로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인물평을 하게 되잖아요 이중일씨는 어떤 평을 듣고 싶으세요 아니 김영아씨 그걸 제 입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저랑은 상관없지만요 이런 말이 있죠 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잘 살 사람이야 뭐 이런 말 맞아요 그 말 우리가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을 했다가는 내가 바보라는 소리지 할걸요 아마 아니 그럼 김영아씨가 듣고 싶은 말은 뭔지 무척 궁금한데요 우선 화끈하시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저요 저는 그냥 우리 거 좋아하는 사람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요 누룩 같은 사람 정도면 괜찮다 싶은데요 그도 많이 바라는 건가요 누룩이요 주변을 소리소문 없이 맛깔스럽게 표현하게 해주는 효소 같은 거 말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저 김영아씨는 경기창 목을 타고난 사람 이런 소리 어떤가요 아 제가요 제 주제를 잘 파악하고 있어요 아이고 별말씀 아니 진짜로 경기창 목을 타고난 명창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저 어디서든 얼씨구야 이 소리는 듣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소문하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어디 있거나 무엇을 하거나 주변에서 얼씨구 암은 그 소리 들을 정도면 되지 싶은데요 그래요 아까 그 누룩 같은 사람이면 충분할 텐데요 천천히 맛깔나게 주변을 다 그냥 정겹고 즐겁게 살맛나게 그게 어디입니까 정말 네 그런가요 그러고 보니까 누룩같이 잘 익은 소리 듣고 싶은데요 그러세요 이 시간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진도아리랑을 강준섭 외 여러분의 소리로 띄웁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진도아리랑을 강준섭 외 여러분의 소리로 띄워드렸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로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대롱 초란해롱 아휴 또 헛걸음했네 아 참나 이거 열불라서 일을 못하겠구만 아 왜 집 보러 갔다면서 헛걸음이라니 무슨 소리야 아니 그 중개앱을 믿고 찾아갔자노 엘씨구 휴대폰에 든 그 중개업소 믿기에 당했단 말이지 아 글쎄 그 가격에 그 동네면 이사가야지 하고 갔더니 그 집은 나갔고요 다른 집을 보시죠 조건이 좋아요 응 그래그래 맞아 그 수법이야 거짱 그 중개앱인지 뭔지 아니 왜 없는 집을 올려놓고 사람 불러다 헛걸음치게 하냐고 아니 근데 여보게 또 보게 되더라고 음 그 동네 그 평수 그 조건이면 얼른 가야지 아이고 그러니 또 속지 나는 아주 후련하게 되갚아줬네 어허 그 허위 중개 앱 그 헛물 켜는 거 갚아줬다고 아니 어떻게 내 조카 중에 앱 프로그래머가 있는데 거짓말 한 번 하면 저 한 번 하잖아 응 그냥 그 부동산 한 번 꾹 눌러주고 그 매물 꾹 눌러주면은 다른 사람이 앱을 볼 때 꽝이야 꽝 부동산 이 소리 나게 해줘 정말? 응 그러니까 한 번 속은 거 두 번도 속이지 못하게 하자 아 여보게 여기 여기 이 부동산에 내놓은 그 가짜 매물 이거 이거 손 좀 봐주게 간단해 우리 조카가 개발한 꽝이야 앱을 깔아줘 그리고 아까 당한 부동산 있지 그쪽 꾹 눌러줘 응 옳지 그래 이 부동산이었어 내놓은 집은 이 번지수였고 둘 다 꾹꾹 눌러만 줘 그래 어댈 헛물 켜게 뭐 이런 집이 나왔다고 채 금방 팔렸다면서 알아 꾹꾹 눌러주마 응 그 후에 다른 사람이 그 중개 앱을 열고 가짜 매물 보잖아 응 꽝이야 앱이다 꽝이야 매물이다 이거 다른 사람도 중개 앱을 보면 금방 알겠구만 꽝이란 거 응 헛걸음 칠 일 없지 봐봐 꽝이야 부동산 꽝이야 유령집 잠깐 그 중개 업자한테 전화가 왔네 여보세요 뭐요 꽝이야 꽝이야 앱 지어달라고 아니 이봐요 누굴 또 헛걸음치게 하려고 아니 못해요 진짜 좋은 집 소개할 테니 꽝이야 없애달라고 응 누구 마음대로 도움이나 받으셔 중개 꽝 허당 1호님 축하합니다 네 성주꽃을 위한 국악관연학 띄워드렸는데요 조감룡의 소리와 경기 돌입 국악단의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네 휴대폰에 보면은 중개 앱 있잖아요 그 중개 앱 소개로 뜬 좋은 조건의 매물들이 많이들 나와 있어요 그래요 근데 보면은 가서 직접 보면은요 뭐 나갔다 다른 집 보여주겠다 이런 허당 미끼 수법에 헛걸음질 친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죽이나 화가 났으면 그 헛걸음 친 거 보상하라 소리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 거짓 정보로 사람 불러놓고 다른 집 보여주고 엮는 수법 이거는 그 엄연한 사기 아닌가요 그럼요 아니 그거 확인하는 즉시 허당 중개 앱을 알려주는 뭐 꽝이야 이 소리가 내는 그런 꽝이야 앱 같은 거는 없나요 글쎄요 아니 그래야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한국전통 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존내 국악방송 이루구나 서울경기의 v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이고요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판은 94.7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기파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을씨구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서거정이 노래한 미나리와 봄날 햇살입니다 네 서거정은 조선전기 세종에서 성전까지 여섯 이인금을 모신 문신이었습니다 45년간이나 관직 생활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23년간이나 과거시험을 주관했으니까 서거정은 그 시대에 인재 선발을 책임졌던 사람이었죠 네 자 그럼 오늘은 서거정이 봄날 그 미나리를 노래하면서 봄 햇살을 어찌 맞이했는지 돌아볼까요 네 서거정이 미나리라는 제목으로 시를 남기기도 했네요 네 아침에 향기로운 봄미나리 캐다가 두보처럼 미나리 국을 맛있게 먹고 싶어라 시골 사람이랑 똑같은 입맛 즐기며 구수한 정성 실어 우리님께도 전하고 싶더라 네 그 시골에 향긋한 봄미나리 맛을 한양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싱싱한 채로 운반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니 미나리로 만든 그 음식 맛을 한양 사람들이 제대로 알기 어려울 수밖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서거정이 전하고 싶었던 시골 미나리 향과 미나리로 만든 음식들은 다른 말로 하자면 농촌 사람들이 즐겨 먹는 그 맛과 향 그대로를 한양의 님에게도 전하고 싶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요 미나리 맛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우스갯소리가 있었죠 전에 그 촌에서 사는 사람이 그 부자한테 미나리 맛이 참 좋다라 자랑했는데 그 부자가 먹어보더니 독하고 배만 아프더라 뭐 그래서 그 미나리 맛을 제대로 못 봤다고 하더라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네네 그 부자가 맛보지 못한 미나리는 결국 시골 사람들이 사는 맛 농촌의 음식 맛을 제대로 맛보지 못했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서거정은 봄날 들력해서 나온 그 향긋한 그 미나리 맛을 그대로를 그 한양의 님에게 전해주고 싶다 했는데요 네네 이게 그냥 미나리 맛만 가지고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러게요 농가의 이 서민들 민생이 어떤지 민심이 어떤 건지 서민들이 즐겨 먹는 그 맛이 어떤 맛인지 제대로 농촌 체험을 하게 해주고 싶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네네 서거정은 봄날 그 향긋한 미나리로 만든 음식을 그대로 전해주고 싶다 철 따라 즐겨 먹는 그 서민들 맛을 공감해 봐라 네 네 이 봄날 좋아하는 그 서민들 취향을 사실 그대로 경험해 봐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거정은 미나리 노래 끝 구절에 시골 사람이랑 똑같은 입맛 즐기며 구수한 정성 실어 우리님께 전하고 싶더라 네 서거정은 가난한 사람이 봄 햇살 전해주고 싶은 심정을 그 노래 구절에 함께 누벼놓고 있는데요 겨울 내내 추위로 떨며 살았던 그 가난한 농부가 봄날 햇살을 쬐면서 그랬답니다 아 이 좋은 햇살을 나라님에게 받치면 큰 상을 받을 건데 하고요 네 고대광실 구둘짱 뜨듯하게 잘 사는 사람들인데 가난한 농부는 그런 소옥도 모르고 자기 등에 따뜻히 내려앉는 봄 햇살을 나라님께 바치고 싶다고 했던 거죠 네네 서거정이 전해주고 싶은 그 시골 미나리 맛보는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 시골로 가서 맛보면 되는데 한양에만 있으니까 맛을 못 보는 거죠 요즘에야 냉동 보관하고 신선도 좋게 현지의 손맛대로 우리가 맛을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시골의 향긋하고 신선한 미나리 맛에는 민생과 민심도 들어 있더라는 거죠 오늘 고전사랑방 서거정과 미나리에 대한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한골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장현 외 여러분의 연주로 봄 타령 띄워드립니다 체험열차 타실 뿐 칙칙폭폭 달리는 체험열차 승객 여러분 여행 중에 자녀들 연애가 걱정되나요 연애 좀 봐주는 연애 점칸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요 자식들 연애 좀 봐준다고요 아니 어떡해요 아 네네 승객님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아 네 그 아들은 군대 갔고요 딸은 학교에 다니는데 요즘 말이 없어요 아 그럼 딸부터 봐드릴까요 자 이름 넣고 생년월일 넣고요 혈액형 넣고 사귀는 남자 아는 대로 넣어보세요 저기 그 남자친구가 있구나 눈치는 채 있지만은요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는데요 괜찮아요 자자 아는 대로 적으셨나요 어머 딸이 어떻게 사귀는지 전혀 모르고 계시는군요 문제가 큰데요 이별 했거든요 네 아니 우리 딸아이가 연애에 실패했다는 건가요 현재 이별 중이거든요 자 보세요 오늘 다시 만나자 아니 우리 딸아이 성격에 한번 헤어졌으면 다신 안 만날 텐데요 네 그래서 오늘 뺨 맞을 확률 40% 막말 확률 60%고요 이번 주말에 연애점을 볼까요 골목에서 기다릴 확률 58% 아니 그 놈이 우리 딸 뺨을 쳐요 아니 골목에서 뭘 어쩌겠다고 아니 이런 못된 놈 같은 일하고 아 부모가 잘못 개입했을 때 딸이 머리채를 잡힐 확률 65% 뭐요 내 딸 머리채를 그냥 아니 이놈을 그냥 아 상호폭력으로 아버지가 경찰서 갈 확률 나왔네요 70% 아니 연애하다 헤어지기도 하고 또 아프면서 성장하는 거고 그런 거지 아니 어디다 뺨을 치고 머리채를 당겨 네네 상대방 남자친구하고 폭력 사건이 생기면은 그쪽 아버지 엄미가 달려들 확률도 높아지는데요 양과 부모 패싸움 확률 볼까요? 아 제발 그만요 그만 아니 이 연애점 칠수록 그 현황 모르는데요 아 그럼 연애하다 이별해서 혼자 끙끙거리면서 벌벌 떨고 맞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딸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헤어진 남자친구 술 한잔 사주면서 달려보실 의향은 아니 뭐요 아니 우리 딸아이를 때린 놈하고 술은 무슨 술입니까 그럼 딸을 당분간 무술학교 보내서 호신술을 수련하게 하는 거는 아이고 우리 딸은요 팔이 한마디로 한마디도 못 죽여요 아 네 그럼 경기 이별가나 판소리 이별과 배워서 이별의 고통을 달려볼까요 자 딸에게 이별과 배울 티켓 전해주세요 칙칙폭폭 삑삑 네 이 시간 1부 끝곡으로 가야건 병창 춘향가 가운데서 사랑가 대목을 정경옥의 소리와 연주 그리고 김정만의 장구반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연애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젊은 청춘남녀가 헤어진 후에 겪어야 하는 아픈 일들 가운데에 폭력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요즘 우리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남자 쪽의 일방적이고 거친 언행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주로 이별 후에 남자친구 쪽에서 보복 행위를 하는 건데요 그렇죠 상대방 피해자를 보니까 정도가 아주 심하더라고요 진짜 심박하더라고요 네 네 얼마 전에도 나왔잖아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나왔던데 하루에 무슨 SNS에 천통 정도 그런 막말을 막 보내고요 네 만 건 정도 보낸대요 네 와 이거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심적인 폭력이고 그다음에 이제 뺨을 친다든지 때린다든지 남았습니다만 머리를 잡아챈다든지 그거는 둘째고요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가족이라든지 애완동물이라든지 막 위협하고 가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하여튼 모든 것을 다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이제 화내고 이렇게 폭력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술 먹으면 더 화를 내고요 아이고 서로 그냥 깔끔하게 뒤끝 없이 헤어지고 다시 또 이렇게 좋게 또 다시 다른 인연을 맞으면 되잖아요 그럼요 네 이렇게 여자친구 쪽 협박하거나 폭력까지 하면 젊은 날의 상처가 어찌 되겠습니까 평생 가는 마음의 상처가 되겠죠 그럼요 상한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올게요 국악방송이 만든 디지털 국악기 교과서 우리악기 토파보기 그 토파보기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가야금 피리 북에 이어 멋진 우리악기 해금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영어 버전에 이어 4가지 악기 모두 중국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악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악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이천 쌀, 평창 메밀, 마장동 한우 등 유명 식재료를 주제로 정부가 음식관광 코스 발굴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재단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식재료를 주제로 한 총 10가지 관광 코스를 선정했습니다 각 식재료를 바탕으로 임금님 밥상 2천 쌀 투어 한류 촬영지와 함께하는 통영 굴 투어 등의 테마로 여행 코스를 발굴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 트렌드와 외국인 관광객의 선호도 등을 고려해 이번 여행 코스를 개발했다고 설명했고 앞으로 관광상품설명회, 인기요리사와 연계한 음식관광지 펜투어 등을 통해 관광지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천광역시가 2016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문화소의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음악회, 연극, 국악공연, 무용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중구와 강화군, 그리고 옹진군의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해당 지자체와 연계해 희망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공모합니다 신청 자격은 인천지역에서 활동 중인 민간예술단체로 최근 2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3월 10일까지 문화예술단체에 신청을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됩니다 영남대학교 박물관이 건축에 인문학적으로 접근해 보는 문화강좌를 마련합니다 지역의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문화강좌, 건축, 문화로 읽다가 3월 17일부터 6월 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박물관 강당에서 열립니다 교육에서는 한국전통건축의 이해, 중국의 주거문화, 참사리집 한옥이야기 등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특강을 들을 수 있고 4월과 5월에는 국내 현장답사도 진행됩니다 수강신청은 오는 3월 11일까지 영남대학교 박물관 전화 053-810-171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정선군이 정선지역의 전통 삼문화 재현과 육성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 3재배지를 조성하고 4월 파종에 이어 8월에는 삼굿 재현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삼굿 재현행사에는 삼굿 사진전, 삼배짜기 도구 전시를 비롯한 체험 전시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농안기에는 마을 주민들이 재배한 삶을 직접 길삼을 통해 삼배를 생산, 판매할 예정입니다 특히 1년 내내 이어지는 삼배 생산 과정과 삼굿 행사를 매년 전통 방식으로 재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기반 확충을 통해 향후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제주의 다양한 신화와 전설을 만화로 만날 수 있는 책이 나왔습니다 카툰북 만화로 만나는 제주 신화전설 이야기, 이야기 속 제주가 제주넷을 통해 발간됐습니다 책은 삼성결, 용두암, 비양도, 한라산 등 제주 곳곳에 이야기를 담았고 책에서 소개하는 31개 이야기에는 모두 QR코드가 제공돼 스마트폰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을 통해 제주의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들려줍니다 또 각 이야기마다 자세한 해설과 귀여운 만화 캐릭터 그리고 실제 현장 사진을 수록해 제주의 신화전설 이야기에 대한 이해를 도와줍니다 서울시 국악관연악단이 봄을 맞이하는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제328회 정기연주회 신춘음악회가 오는 3월 24일 목요일 오후 8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M시어터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신춘음악회는 봄을 주제로 새로 작곡한 국악관연악곡을 서울시 국악관연악단의 연주로 만나볼 수 있는 공연입니다 국악계를 대표하는 30대 젊은 작곡가 김백찬, 박경훈, 신윤수, 박한규, 김보현이 각자의 음악업법으로 봄의 노래를 전해줍니다 티켓 예매는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종일 김용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헐쏭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전라북도 고창구운을 찾아보겠습니다 4월이면 고창 청보리밭축제가 열리죠 네네 그렇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그 지푸른 청보리밭길을 걸어보는 고창 청보리밭축제도 유명하지만요 고창 선운사의 그 동백꽃을 구경 가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바닷가 쪽으로는 하전마을 20열이 넘게 갯벌이 펼쳐져 있어서 갯벌 체험의 명소로 알려진 고창입니다 그만큼 고창은 청정한 생태자원을 가진 고장이죠 네 그렇죠 수천년의 역사가 살아 전하고 있는 그 고인돌 유족지도 간직하고 있는 고창인데요 네 고창 고인돌은 유네스코가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해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네 그 고창에서 생태자원을 보존하자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청정 생태자원을 잘 지켜나가자는 건데요 네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고창 생물권 보존 지역의 생태자원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자 네 바로 얼마 전 고창군 생태환경보존협의회에서 나온 올해 고창군의 목표이기도 한데요 네 고창군 생태환경보존협의회에 모인 사회단체와 기관 그리고 주민들이 정한 2016년 사업계획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청정하고 풍부한 고창의 생태자원을 보존하면서 지역주민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 네 자연생태를 잘 보존해 나가면서 그 바탕에서 관관과 체험활동을 확대해 나가자 그리고 고창의 친환경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을 생산해 나가자는 거고요 네 그동안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2016년이 되도록 하자는 뜻을 서로 모으고 노력해 나가자는 결의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을 만들고 그 바탕에서 친환경 농수 축산물을 생산해 나가면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자 해서 이걸 올해 고창군이 주민과 함께 펼쳐나가기로 했고요 네 이 운동은요 사단법인 고창군 생태환경보존협의회가 주축이 돼서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요 올해 고창군이 자연생태환경을 살리면서 관광산업과 농수 축산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길 함께 성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창의 소식을 간추려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김인옥 외 여러분의 소리로 전라북도 고창 논매는 소리 띄워드립니다 예행이야기 엮어보는 상안골 풍류극장 오늘은 얼레빛 거사 얘기 가운데 거사를 만나다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지리산에서 기이한 거사를 만난 얘기 들어보실까요? 낡음이야 들수란 사람이 지리산 구경 나섰다가 당산 할배송 밑에 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아이고 이거 봐 들수 우리가 지리산 구경 온 것이 그냥 경치 구경만 하자고 온 것이 아니않는가 아이고 이 지리산 내려가면 다시 그 지긋지긋한 세상 속에 그냥 거머잡고 틀어잡고 멱살잡고 아우송치고 살아야 하는데 왜 낡음이 네 성깔은 뭐 보기 좋아서 친구 해주는 줄 알아 자네도 말이야 지리산 올라가서 툴툴 털고 내려갈게 한두 가진가 아니 내가 그 이상한 사람이란 말인가 지금? 아 이상하기만 하나? 지리산 당산 할배송 앞에서 어찌했는가? 아 방금 했던 것도 잊었냐 말이야 아니 소나무 앞에서 내가 뭘 어찌했다고? 그렇다고 사람도 아닌데 오래 살았다고 넙죽하니 저라고? 에이 나는 그렇게는 못하지 오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500년 세월을 지냈으면 세월 대접이라도 해줘야지 그러니까 내 말은 말이야 낡음이 자네 꼴이 지리산 와서 그냥 빈손으로 가겠구나 빈손? 이 사람아 그럼 지리산을 짊어지고 갈 건가? 들쏘 자네는 그 지리산을 업고 내려갈 작정이었구만 이래서 내가 당산 할배송 나무에게 빌었네 제발 이 낡은 미 인도 좀 잘 해주시라고 말이야 아쉬웠으면 올라가야지 일어나 이 사람아 해를 봐봐 아이고 중천으로 가는구만 자자 그래 가보세요 아이고 여보게 이 사람아 나도 속이야 왜 없겠는가? 저 아래 세상에서 얼마나 모질게 굴렀으면 이 모양으로 살겠나? 그러니까 이 신령스러운 산에 왔으니 머리부터 숙여 아 산중에서도 꽂꽂하니 팔자걸음 통할까봐 숙이라고 아니 아니 뭐 내가 이 산중에서 팔자걸음 걷던가? 아니지 아니지 가세 가세 아 그래 그래도 그 들쏘 자네랑 같이 왔으니 다행한 일이지 자자 내가 앞장서겠네 자 이제부터 나는 구운 소리 잔소리 안 할 거니까 이 신령스러운 산기색을 잘 담아보라는 말이네 아니 아니 그래도 그 들쏘 자네가 말을 안 하면 무슨 재미인가 아 산기운이야 어디 가겠는가 이거 말이야 그 지리산을 우리가 통째로 차지한 기분이구만 여보게 들쏘 이 소리 한번 들어보게 에헤 조용히 올라가네도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산이로구나 산하지로구나 앞에는 난산이요 뒤에는 청산이야 아야야 들쏘 자네도 봐도 봐 그냥 가긴 퍽퍽하잖아 아니 왜 정말 말을 안 할 참인가 산이로구나 에헤 어떤 놈이야 살아나가 무슨 짓이야 어 야 들쏘 이게 뭔 소리인가 너 너 말이다 나뭇가지 툭툭 꺾고 올라오는다 아 예예 아니 어르신 저 말이시여 아주 구르다가 굴로 댕기다가 더러운 때는 다 가져왔구나 에? 아니 아니 뭔 말씀을 그렇게 여보게 들쏘 아니 무슨 그 영감님이 우릴 불러대자노 에이 내가 입 좀 다물라고 했지 아 뭐해 부르시는데 아 예 저는 들쏘라고 합니다 성은 오십지요 아 예 그 저 이 사람은 그 몽철의 날그미입니다 날그미 너는 성씨도 없냐 아 예 그 이씨 성입니다만 만 오냐 나를 묻는 거냐 나는 지리산 얼레빛 거사다 아 아니 그 얼레빛 거사님은 그 이 깊은 산 중에 그 어찌 사십니까요 나는 그 더러운 세상을 어찌 살았더냐 그 지리산 올라서 세상 먼지 털고 싶어서 말입지요 여기가 무슨 먼지통 산인 줄 아냐 이리 와봐 네? 머리 좀 풀어봐라 머리를 풀라니 지금 말입니까요? 날 만났으니 얼레빛 맛을 봐야 할 거 아냐 머리 이리 대부아 머리 떼갈 거 아니니 대부라니까 아이고 아이고 이상한 바람 머리를 어쩌자고 어르신 뭐 보고 왔습니까요 얼레빈 맛좀 먹어라 아이고 머리 봐라 이 꼴로다가 지르산으로 올라가 예라요 아이고 머리를 어쩌자고요 어미 아이고 아이고 검사른 이게 니놈꺼지 내꺼겠냐 봐라 아이고 뭘 보라는 겁니까요 아이고 아이고 머리 뽑힌다니까요 여보게 들쑤 이것 좀 말려 들쑤 네 살풀이를 원한철 외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한골 풍류국장 얼레빛 거사 얘기 가운데요 거사를 만나다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낡음이랑 들쑤가 지리산 구경을 갔다가 산중에서 만난 이상한 노인장이 바로 얼레빛 거사였다는 거죠 네네 근데 만나자마자 얼레빛으로 머리를 비켜주는데 그 낡음이가 아프다고 요란 떠는 장면이죠 네네 자 과연 이 지리산 얼레빛 거사는 누굴까요 낡음이는 그 얼레빛 거사에게 무슨 일을 당할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러네요 자 얼레빛 거사 뒷얘기 내일 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박물장터 옛 생활 속에 전해오는 토성 얘기 네 오늘은 예전 부엌을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네 요즘의 부엌은 단순히 주부가 일하는 공간이 아니고요 가족들이 서로 요리를 하는 그런 손맛을 내보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집은요 주방을 멋지게 해놓고 또 자랑도 하면서 말이죠 네 근데 또 아직도 남자는 부엌 근처 가면 안 돼 이러면서 부엌 쪽으로는 물컵 하나 가지러 가기도 싫어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아직도 그런 분이 있다니 아니 그러면 설거지 좀 해줘 했다가는 그냥 구구싼 나죠 근데 예전 부엌은요 그 집안을 지켜준다는 조왕신이 자리한 곳으로 봤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어머님들은요 부엌 벽 쪽에다 항상 정화술 떠놓고 그 집안 사람들 아무 탈 없이 밥 잘 먹고 지내기를 빌었던 그런 자리도 부엌이었죠 네네 삼배 조각이 담긴 바가지를 조왕신으로 생각을 하고 이 바가지를 조심스레 모시기도 했고요 네네 또 강원도 쪽에서는요 쌀단지를 솥 뒤에다 두고 방석 모양으로 접은 종이도 걸고 부거도 걸고 이렇게 가족의 평안을 빌었잖아요 네네 그랬죠 또 무속에 전해오는 그 경을 보니까는요 조왕경도 있고요 또 환희 조왕경도 있더라고요 조왕신을 섬기며 즐겁게 소리하며 축원 올리는 그런 내용이 담겼고요 네 부엌에서 북을 치고 꽹과리도 치면서 조왕경을 올렸는데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개엄장엄 조왕신 시방조여 대강명 위강자재 조왕신 토재용신 개환위 천상사원 조왕신 합가인천 총안영 대외길창 조왕신 금은옥백만당제 그렇게 끝도 없이 길게 축원소리를 올리기도 했던 시골 부엌인데요 대개 정을 대버름께 이런 축원들을 많이 올렸죠 합가인천 총안영 이 소리 나오는 거 보니까는요 온 집안 식구 모두 안녕히 평안히 인도해달라는 거고요 그렇죠 부엌 살림살이가 넉넉해야 가족들이 먹고 지내니까 조왕신에게 빌고 올릴 말이 좀 많았겠습니까 내외길창 조왕신 이 구절은요 이 집안 내외가 서로 길하고 창성해서 잘 살게 해달라는 말이겠죠 네 조왕신에게 부탁할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금은옥백만당진이라 네 이 구절 보세요 이 집안의 금이고 은이고 비단이고 가득 넘치게 해달라는 소리죠 네 그리고 이 조왕경에 보면은 부부 가인 중복수라는 구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를 가인처럼 보게 해달라 이거는 조왕신께 부부 금시를 비는 구절이잖아요 네 거기다 중복수라는 말은 부부가 서로 수명장수하게 해달라 그때도 백세 인생을 빌었던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 주부는요 부엌에서 밥을 풀 적에도 주걱을 집 안쪽으로 떠서 들이 폈다고 그래요 밥주걱을 집 바깥쪽으로 밀어가면서 밥을 풀면은 복이 나간다고 했답니다 네 그 밥주걱질도 집 안쪽으로 풀면서 복을 불러들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은 먹거리를 생산하고 주부는 분배하는 장소가 부엌이었고요 네 주부가 지닌 분배의 권리를 남편이 함부로 침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남자는 부엌 쪽에 자꾸 들어오지 말라는 것도요 결국에는 주부가 지닌 음식 분배를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했죠 네 네 자 오늘 부엌에 대한 흥미로운 얘기 계속 이어지는데요 네 다음에 다시 해야겠네요 아이고 네네 자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박물장터 오늘은요 부엌 얘기였습니다 네 이어서 이완순의 소리로 진도 씻긴굿 가운데서 조항관 띄워드립니다 네 진도 씻긴굿 가운데서 조항관을 이완순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부엌에 관한 소리 한 곡 더 이어보도록 할게요 조항풀이를 조상용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예 이장 독촌이구만요 요새 그 쌀막걸리가 항암효과가 있다는 말 또 들었을 거구만요 근데 그거 인자다운 말이 아니잖요 그 우덜 창포리 그 막걸리인 생쌀로 만든 막걸리니까 찾는 사람들 많아질 거시구만요 오메오메오메 북촌이 삼촌 예? 아니 그라고 마을 방송에다가 막걸리 막걸리 해야 되면은 어짤라고 그렇게 겁도 없이 근다요 새필이 하자 봐요 어이 아니 왜 새필이 하자가 뭐 어쨌다고 그러는겨 안그려도 알코올 중독 아니냐 걱정인디 쌀막걸리가 암에 좋다 소리 들으면은 석잔할 거 넉잔 다섯잔 될 거인디 마을 방송으로 그라고 말해볼면은 새필아제 어짤라고 그냐고 예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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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듣고 본게 새필아제가 걱정이 내고 아야야 억수나 니라도 들여다보면서 새필아제가 막걸리 많이 마시는 거 말려야지 어쩌겄냐 아 마 말도 마셔 엊그제 그냥 새필아제 찾아갔다가 잡혀가지고 6.25때 얘기 월남전 얘기를 늘어넣는디 아이고 나가 자울자울 졸다가 빠바밤 꽝 이 소리에 그냥 뒤로 넘어졌쇼 아이고 나 못해 못해 아이고 아이고 그 야구를 또 하더란 말이여 어따 새필아져도 참말로 아마 근디 어쩔게요 우덜 창고리 막걸리 홍보는 휘하잖여 아따 아따 답답하긴 아니 마이크 이리 주워봐요 마을 이 부녀 회장이 한마디 헐댕께로 이리 주워봐 아따 아따 근다고 그냥 마이크 다 대구 아 세필하게 그만 좀 마시쇼 그라고 할 순 없는 일이잖여 우메 우메? 아니 뭐시라고 할라그려 아따 그냥 금밀 그냥 나도 할 말이 있던께 그냥 그려그려 아 아 그녀 회장 억순이네요 쌀 막걸리가 몸에 좋다고 마셔 대면은 결국에 취하고 고생들 하는 거 뻔한 일인디 몸에 부담 안 주고 약 되게 마실라면은 딴 거 없당께요 따따하니 데펴서 마시라구요 저 그 시기 세필아제 듣고 있다요 이이이이 그려그려그려 맞아맞아 맞아맞아 어르신들은 말이요 따따하게 데펴드시면은 아문 그게 약 주고 말고 근데 억순아 그 니랑 나랑 이라면서 말이요 따따하게 데펴마셔야 되는겨 어따 그냥 슈어로게 그냥 꿀꿀꿀 휘하제 에헤이 자꾸 생각나게 어짜 그래요 이장이 지금 그냥 술 타령이나 할 거냐고 세필야제나 들여다봐요 별일 없는지 나는 못 가요 네 전주 막걸리가를 이용선의 소리 원대근의 북장단으로 들어봤습니다 네 막걸리가 항암 성분이 있단 말은 이미 오래전에 나왔었죠 근데 요새 다시 쌀 막걸리가 항암 효과가 있다 해서 화제가 되고 있더군요 네 어르신들 중에 따끈하니 데펴서 드시는 분들도 봤는데요 그게 약주라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술이라는 게 약주거나 탁주거나 적당히 그 적당히가 말이 그렇지 참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막걸리에 좋은 성분들이 많다고는 하는데 네 적당히 마셨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이 시간 끝곡 전해드릴게요 건드렁 타령을 권재훈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끝곡으로 건드렁 타령을 권재훈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막걸리 말씀드렸는데 이 막걸리는요 뭐니뭐니 해도 그냥 대접에다가 콜콜콜콜콜콜 딸궈가지고 새끼손가락 있잖아요 그걸로 휘비 적어가고 그냥 벌컥벌컥벌컥 뭐 숫군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마시고 그냥 소매자락으로 싹 닦아서 이게 최고 아니에요 네 이게 막걸리가 발효성분이 소화 예방도 되고 위암 예방도 된다니까 하루에 한 잔만 딱 드시고 그러시면 건강에 좋습니다 네 외국분들이 더 좋아한다니까 글쎄 말입니다 자 상한골상사디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네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올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윤 김용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